길다 아니다 전신줄을 보면 도대체 뭔 전선줄들이 저렇게 많이 걸려있는 걸까 생각해 보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도대체 무슨 선들이 그리 많이 걸려있는 걸까요? IT 강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어지러운 전신주 케이블 선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노트데이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이면도로입니다. 주택과 사무실 빌딩이 늘어서 있는 사이로 전신주에서 뻗어나온 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전신주 하나에 저렇게 많은 선들이 걸려있어도 괜찮은 건가 싶을 정도로 어지럽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전신주의 의지에 걸려있지만 보이는 선들이 다 전선은 아닙니다. 오히려 통신케이블 등 전선 외에 다른 선들이 훨씬 더 많이 걸려있습니다. 일단 네모난 모양의 주상변압기를 기준으로 전신주 제1상층부엔 22,900V의 특구압전선 3개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상변압기 아래로는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로 들어가는 220V 또는 380V의 저압선이 걸려있고 저압선 아래로 조가선이라고 불리는 전선 외 각종 통신선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일종의 지지선이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구압선 3개와 저압선 1개 등 전선 4줄과 조가선 2줄이 전신주에 걸려있는 기본 선들입니다. 문제는 이 조가선 2줄의 지나치게 많은 통신선들이 주렁주렁 말그대로 낱마처럼 얽혀서 걸려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모든 전신주는 한전 소유로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삼사들은 한전의 일종의 전신주 사용료를 지불하고 조가선을 빌려 자사통신과 IPTV 등에 필요한 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역 케이블TV, SO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 필요한 초고속 인터넷이나 TV 등은 모두 한전 전신주의 의지에 설치됩니다. 관련해서 한전의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조가선 1개당 연결할 수 있는 통신선은 24개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런 지침은 있으나 마나고 한눈에 보기에도 24개는 훨씬 넘어 보이는 선들이 조가선에 덕지덕지 걸려있습니다. 조가선 사이 위아래 30cm를 이격해야 한다는 한전 규정도 역시 있으나 마나 조가선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각종 통신선 등에 묻혀 있습니다.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것은 둘째치고 저러다 툭 끊어져 떨어져 내리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절로 될 정도입니다. 항상 불안하죠. 이게 걸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데 주변에 지낼 때마다 이게 끊어져 내리지 않을까 항상 불안하고 합니다. 넘어질까봐 떨어질까봐 항상 이처럼 도심 흉물로 전락한 어지러운 전신주선들은 상당 부분 통신사들의 과열 경쟁 때문입니다. IPTV나 초고속 인터넷 변경, 신규 가입 등 새로운 수요가 있을 때마다 한전 지침이나 규정은 무시하고 일단 전신주의 통신선부터 설치하고 보는 배제라식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한전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한전에 적발된 무허가 통신서는 무려 124만 가닥이 넘습니다. 추징된 위약금만 1,7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과열 경쟁으로 위약금을 물더라도 일단 전신주의 이런저런 선을 설치부터 하고 보는 관행 아닌 관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안전 미관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온 전선 케이블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려 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수차례 무산되었고 규정을 넘어서는 과도한 선들이 걸려있는 전신주는 언제든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실제 과도한 선무계와 집안, 치마 등이 겹치며 직각으로 서 있어야 할 전신주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위태한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문벌기 교시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미관상도 그렇고 또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현재도 설치하고서는 그냥 끊어놓고 늘어뜨려 놓고 또 계속 굉장히 많은 숫자로 공가를 시켜놓고 해서 전주에 부담을 주고 한전은 매년 수십억 원을 들여 어지럽게 얽힌 전신주 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 오늘도 시민들은 어지럽게 얽힌 전신주 선들을 머리 위에 두고 그 아래를 무심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의무를 사격을 마치까지 법률izin 법률